형이야 나야 오빠야 왔어 구구 차 좀 불러줘요 네 하얀 불꽃처럼 여린 나의 삶과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네요 의사가 너 이렇게 아픈 거 이상하대 나도 내가 아픈 게 무서워 만약 내가 내 종양이면 또 아프겠지 형 난리 났어 지금 이명호랑 진소라가 만났어 이분이 맞나요? 아니요 나랑 만난 사람은 그 옆에 사람 왕비사님이 허락하지 않아도 파티엔 오빠랑 갈 거예요 그래 내가 제발 즐겁길 바랄게 생일 축하합니다 네 맘에 들길 바래 내 생일 선물이 내가 사랑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 처음으로 이 위험한 놀이에 내가 더 처절이 다치리라 확신이 들었다 진소라 창립파티에 초대해 거기서 오수와 둘이 만나게 해주자 내 생일 선물이 남상뉴스 너는 내가 안가게 해주자 мой 저의 관광은 잠시만요 우리 온전히 나이 감사합니다.